안녕하세요. 구름교륙입니다. 구름님과 같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가을이 오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. 구름교륙입니다. 항상 진입 전에 하고요.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도 해봅니다. 어라? 잉어인가? 잉어 산란을 할 때는 아닌데 현재 또 있는 녀석이 없는 상태고요. 첫 번째에 도착하진OGYN 이곳을 보기에는 지소를 보기 위해 로버스와 잉ita 이곳을 보기에서 정해 보기가 어려워요. 대Mark의 비 쾌텍 2c 뒤에서? 나 옆으로 좀 더 갈까? 바치겠다 그래요? 네? 저 건너편에 건너편에 그렇게 했지? 물었다 아이고 잘다 아이고 빠졌다 아이고 빠졌다 잘하다 원고 캐스팅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캐스팅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건너편에서 Qu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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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